자 이분꺼 붙여가지고 제가 흐름 바꿔 볼게요 또 자 흐름 한번 바꾸자 제발 자 이럴때는 모짜르트가 줘요 모짜르트 본캐 16억 16억이에요 빰빰빰빰빰 아 원래 16억이였는데 엄청 떨어졌어 지금 13억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더라고 저런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물어보다가 할거면서 그쵸? 자 방금 아까 그 빵카 터지고 빵카 된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복구 몇 카로 됐냐 그랬는데 빵카라고 말하니까 민망하다 자 갑시다 자 부당가치 2억 자 팀은 2강인 팀이네 아 잡팀이구나 5카도 있고 6카도 있고 2카도 있고 자 갑시다 자 오늘은 별로 뭐 시청자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조촐하게 합시다 자 2카 다 붙였어 야무지게 붙였네 갑시다 자 우리끼리 이런게 좋아 우리끼리 조촐하게 가는게 좋아요 아inha 오카만 얘기해 오카만 얘기해요 이게 오카만 얘기해주세요 자 기다릴게요 자 붙이구 음카 가봅시다 자 갑나 많네 이건 웬만하면 오카는 가겠다 그렇죠? 자, 빵날돈님 반가워요 자, 갑시다 말하는 순간 터졌네, 이런 자, BJ브라이언 브라이언이 지금 방송중인가요? 자, 쇼 어서오세요 네, 유망주에요, 유망주 나 빼고 다 안해? 난 몰랐는데 와, 또 터졌어 흐흐흐 자아 자, 갑시다 자, 피파총님 어서와요 자아, 그냥 붙여볼게요, 뭐 3%와 3 붙겠지, 지금 흐름 또 좋으니까 아, 다행히 붙었어 아유, 오늘 흐름이 안 좋아서 자, 부드럽게 붙이니까 흥분 안 돼서 좋네 자, 클래식 어때요? 들만해요? 좋죠? 분위기 있잖아 자, 좋다는 게 사카가 붙어서 좋은거니 클래식이 좋다는건지 모르겠어 자, 이거 시청자 원하는게 5카 붙고 5카 붙이고 6카 가래요 자, 좀 약간 지루한데 나는 괜찮아, 이런거 좋아 천천히 가는거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면서 그래도 요즘 방송할만 나는게 처음에 방송할때는 제가 10명 넘으면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10명 넘기기가 너무 힘든거에요 맨날 오는 사람들도 맨날 그, 고정 멤버나 5명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바쁘고 또 못오잖아 그러면 또 확 줄어 근데 요즘에는 고정 멤버들이 좀 많아져갖고 그래도 최하가 10명은 될 때가 많아가지고 좀 제가 많이 기분이 좋아요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항상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대낙 안 돼요 자, 대낙 안 되는데 집이에요 자, 저런거는 앞으로 저기 매니저님이 얘기 설명해주세요 자, 저런거는 대답 안 할게요 아, 그럼요 이윤여님은 맨날 오시잖아요 그럼요 알죠 여기 있는 분들 다 맨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토네이도님은 항상 자주 오시는데 항상 조용하셔 그래서 제가 별로 언급이 없는거에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날도 아쁘고 어서와요 자, 토레스 잘생긴 어서오시고 자, 잘 붙네 좀 터져줘야 다음걸 가는데 자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 신청이 또 폭주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오늘 이렇게 못 붙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믿어주는 거야 이거 고맙게시리 자, 오늘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강화가 남아있는 게요 남아있는 게 좀 있어 꽤 있어 자 자, 이게 터질때가 됐는데 터질때가 됐는데 자, 지금 줄이 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화 엄청 줄이 길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 터졌어 좋아 터졌어 자, 좋아 좋아 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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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판은 이번판은 끝까지 가보죠 어때 끝까지 이거 클래식으로 가보자 우리 고급지게 아, 이거 끝났네 고급지게 가보려고 그랬더니 어, 흐름 왔어 흐름 왔어 자, 흐름 왔죠 흐름 왔어 자, 경박 음악 약간 경박한데 들을만해요 음악 자, 음악 들을만해요 경박해 자, 음악 들을만해요 경박해 여기도 원화 바꿔주고 어우 좋아 달릴 때야 달릴 때야 자, 왔어 왔어 가봅시다 자, 포인트 아껴서 뭐하겠어 이럴때 써야지 자, 갑시다 라드라드 제드라드 제드라드 자, 제라드 제라드 잘생겼죠 잘생겼어 제라드 자, 우리의 영원한 에이스 자, 갑시다 자, 오늘 제라드 제라드 제발 붙어야되 여기까지 붙으면 그래도 방송 어? 유튜브 나가잖아 자, 붙아붓아라 자 라드라드 제라 제라드 ㄲ ㄲ ㄲ 7,5 5 4 3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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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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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강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드럽게 터지네요 아 여기서 포기하지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립시다 계속 달립시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우카 우카 만들어 놨어요 우카 6화 가봅시다. 또 터졌어. 좋아. 터졌을 때 흐름이죠. 터졌을 때 과감하게 붙여야 돼. 이번에는 이거 붙이고 성공하면 5화 6화 스테이트로 갈게요. 스테이트로. 이번에는 과연 흐름일 것인가. 왔죠 왔죠? 내 말 맞지? 흐름 맞지? 오늘 안돼요. 진짜 안돼요. 당황 안돼요. 인정합니다. 3,4화 붙이고 5화 갈까? 도박, 도박 가죠. 도박. 여기서 도박 갑니다. 도박 갈게요. 자 갑시다. 여기서 올인할게요. 올인. 우카 붙이고. 자. 붙더라 붙더라. 자쇽. 아 좋았어요. 우카. 힘들게 오카 왔어. 300만원 밖에 안하지만 나한테 지금 소중해. 아 진짜 인정해. 깜짝이야. 갑자기 왜 안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이런 거 하나 찍어 놓고 기분 업 시키는 거죠. 기분 업 시키고 또 가면 되죠. 당연히 가죠. 주인이 원했어. 주인이 원했어요. 주인이 원했어요. 아 Fight. 감사합니다.